이거 어떻게 되세요? 이거 돌아가세요. 어? 이거 못 해가는데? 아니. 미치해 보려야 돼. 근데 이게 계속 있어요. 밑에도. 사실상 이제 맞춰서. 한 짜라도 이제. 한 주장 하라는 거 같아. 이거는. 이거는 41인가? 이거 18이라구 와 이거 진짜 무거워 그치? 이거 뭐야 자동통이야? 이거 뭐야? 진짜 무거워 진짜 조각이.. 조각은 아니고 조각이 조각이.. 그래서 이렇게 중독을 쌓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데이비드 윤희이라고 재미가 본데 얼마 전에 한국 들어가네요 중독은 얼마나 꽉 잡고 있어? 투자처 찾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내려왔어요 SNS에 올리려고 그러죠 그냥 살짝만 나오는 것도 싫어 나 당신 진짜 잘하고 싶은데 어? 일단 헤엄판부터 줘봐 헤엄판부터 줘봐요 헤엄판부터 줘봐요 헤엄판부터 줘봐요 정가 엄청 중요한 얘기하는 느낌이다 하기만 하면 돼요 샷샷마이 그래요? 나이스요 사무컨 사무컨도 투자자인데 그거 성사시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해요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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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 타이받을 질을게요 커튼 공주야 댄스 결혼을 제가 자꾸 하거든요 제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근데 그거 먹으면 되면 애엄마 공주예요 다들 이쁘게 져지 이쁘게 나는 스펠이밖에 없어서 팔 안 나오니까 알라딘 같은 것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바보. 스태프 문화? 귀여워. 이거 항상 환영을 해요? 아, 예쁘다. 치즈피를 좀 세워 드릴게요. 어, 비밀이야긴 하는 것 같아. 비밀이야긴? 스태프 문화? 어, 벌써 멈칫다고. 왔다. 으으름름름름름. 스태프 문화? 더이소의 전통상кол고블만 알았는데. 스태프 문화인데. 스태프 문화가 왔다.